안녕하세요. 미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산시선 한중시에 우육면 전문집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든 우육면은 아주 맛있지만 사용하는 고기는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06년 7월 7일 중국 한중시 대학한진 경찰서에 소속한 라울이라는 형사는 사건 조사를 마치고 땀을 흘리며 길가에 한 우육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2년 전에 개업했었는데요. 가격이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 장사가 아주 잘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가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었죠. 라울이가 주문하기도 전에 누군가 곡수에 사람 손톱이 있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가게 사장은 바로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손톱을 바라보며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국수에서 손톱이 나온 손님은 사장이 바로 사과하기도 했고 또 평상시에도 위생적이었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건을 해결하고 가게 사장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라우리 형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형사님 오늘은 뭐로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라우리는 테이블 위에 기름진 손톱을 보더니 위생이 잘 됐을 때 다시 올게요. 라고 하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 사장은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사과하며 라우리를 보냈습니다. 가게 사장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었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학 한진의 한 시민이 연희때와 같이 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며 앞으로 걷고 있었는데 그의 강아지가 갑자기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강아지는 뭔가 둥근 물건을 파냈는데요. 축구 공만한 크기에 길고 검은 털이 있으며 지독한 냄새가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확인하자 부어있는 한 쌍의 하얀 눈자위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신고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전화를 받은 대학 한진 경찰서의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현장의 주의를 봉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라우리인데요. 그는 현장을 발견한 시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법의학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심하게 부패되어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숨진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로 추측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라우리는 현장 주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발견된 곳의 주위에는 다툰 흔적이 없었고 신체의 기타 부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건 발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서를 다시 정리하자면 사건은 7월 6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범인이 피해자를 해친 뒤 그녀의 머리만 공원 덤불에 묻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외지인이라면 분명 대학한진 북쪽에 있는 강에 버렸을 것입니다. 범인의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는 조사가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한중시의 경찰서 본부에서는 바로 전단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리 형사도 전단팀 팀원으로 수사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중국 거리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라우리 형사는 유력한 단서를 찾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인근 주민과 상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신체의 기타 부위를 찾는 것과 용의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7월 9일 점심 이틀 전 손톱을 먹게 된 손님이 다시 우육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들어서자마자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의 상처에 대해 걱정해 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붕대감은 오른손을 들고 오셨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손님은 얘가 손톱이 잘렸다는데도 괜찮다네? 역시 젊어서 상처가 빨리 낫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둘의 대화를 끊으며 직원 보고 바쁘다고 하며 그를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주문 요청을 했었죠. 손님은 연휴 때와 같이 우육면을 주문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육수가 진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우육면이 올라왔습니다. 손님은 바로 면을 다 먹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대학 한진에서 큰일이 났거든요. 오늘 아침 누군가가 공원에서 한 여자의 머리를 발견했대요. 듣기로는 현지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게 된 손님들은 전부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발견할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고 또 경찰이 일부러 소식을 차단하여 사건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되어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죠. 그는 바로 진짜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오리 영사가 사건 현장에서 수사하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경계선까지 설치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며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계 사장은 그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계에도 영향이 올 텐데 라며 혼잣말을 하며 문 밖으로 거리를 살펴보다 앞치마에 손을 다시 닫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계에 있는 손님들은 사건에 관해 관심을 보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한 부부가 경찰서로 찾아가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부의 딸 소금은 사건 당시 16세이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출을 했는데 아직도 기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소금의 외모에 대해 묘사를 듣고 안색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의 외모가 최근 공원에서 발견한 피해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부부를 안정시키며 소금의 집으로 가 증거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소금의 침실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찾아 DNA 검사를 진행하였죠. 경찰은 중년 부부에게 소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원래 학업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좌퇴를 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져 부모님을 걱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여러 번 꾸짖었지만 소금은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아버지는 딸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 7월 5일 저녁에 소금이 또 늦게 귀가하여 아버지와 싸우게 되자 그녀는 바로 가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경찰서로 돌아와 소금의 실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 그 당시 피해자가 소금이라는 가능성은 높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또 만약 소금이 진짜 피해자라면 범인은 아마 이미 오래전에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0일 오후 형사들은 소금이 갈 수 있는 곳을 다니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어울린 성인 남성도 조사하였지만 유력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중단되자 7종 인구 조사팀에서 하나의 단서를 전해왔습니다. 7월 6일 10대 중반의 소녀가 우육명 가게에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소금의 외모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단서를 확보한 라우리가 샤오치 형사와 함께 바로 우육명 가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게에 도착하자 또 전에 손톱을 발견한 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라우리 형사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사건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사장은 주방에 있다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형사들에게 자리를 건네며 무엇을 주문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우리는 본인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 사장에게 7월 6일에 한 소녀가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장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있긴 한데 첫날부터 그릇을 몇 개나 깨뜨리고 하루 만에 일당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장의 아내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본인이 직접 그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그녀가 가게를 떠나는 것까지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라우리는 소금의 사진을 꺼내며 사장 부부에게 그 알바생이 맞냐고 물었는데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금의 실종은 가게 사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라우리는 아주 의아해하며 샤오치와 함께 가게를 떠났습니다. 우육면 집에서 알바한 사람이 소금이 아니라면 소금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때 라우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었는데요. 그들은 토막된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며 라우리를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토막난 몸들은 한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여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있어 그는 인파를 뚫고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담당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직 경찰은 그날 오후 5시에 한 행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고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실수로 화장실에 고기를 두고 간 줄 알고 호기심에 비닐봉지를 열었는데 순간 썩은 듯한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 양고기도 아닌 것 같았으며 또 며칠간 형사사건으로 흉흉하여 행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14봉지에 토막된 고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법의학 검사 결과 전부 인체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인체조직은 한 번 냉동된 적이 있어 당분간 정확한 숨진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라우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머릿속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4봉지로 담긴 사람은 며칠 전 발견된 머리와 한 사람일까요? 만약 한 사람이라면 범인은 언제 토막된 조각을 화장실에 버린 걸까요? 그는 또 왜 사람을 토막내 냉동시켰을까요? 라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져 사건을 어디서부터 수사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머리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범인은 커녕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하지만 사건의 가닥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7월 11일 소금의 DNA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우리는 온종일 수사를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녀 아주 피곤했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서로 가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술에 취한 몇 명의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치익은 한 소녀를 보게 됐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본인이 사건 조사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소녀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오게 했습니다. 소금이 부모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고 라우리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소금이 살아있는 건 정말 다행이었죠. 이때 마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공원에서 발견된 머리와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된 신체 조각은 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금의 DNA는 아니었죠. 그럼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며칠을 노력했지만 결국 헛수고가 되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라우리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가 며칠 동안 수사한 단서를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새 못 잔 라우리는 이튿날 날이 밝아지자 세수만 대충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놓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서 우육면 집에서 일하는 직원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라우리는 그의 오른손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에 거즈가 제거되고 반창고만 붙어있었는데 손톱이 온전하였습니다. 분명 그날 가게 사장이 직원의 손끝이 잘렸다고 했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라우리의 머릿속은 잊고 있던 조각을 찾게 됐습니다. 우육면 속의 손톱 냉동됐던 토막된 인육 하루 만에 이를 관뒀던 젊은 알바세 가게 사장이 수상했던 것입니다. 분명 가게의 주방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겁니다. 라우리는 바로 우육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면이 있는 손님들이 라우리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는 인사를 무시하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가게 안주인만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사장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우리는 말없이 주방에 냉동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고기가 아닌 것 같은 고깃덩어리 몇 봉지를 꺼내 바닥에 두었습니다. 안주인은 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상대방이 형사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라우리가 비닐봉지 중 하나를 개봉하였는데 그녀는 깜짝 놀라 쓰러지게 됐습니다. 안에는 토막된 사람의 발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개봉한 라우리는 본인의 추측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가게 사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바로 주방에서 뛰쳐나와 손님들에게 여기 있는 음식 먹지 마세요. 이 가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떠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라우리 형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을 불러 현장을 봉쇄하고 또 상사에게 사건 보고를 하고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사장은 이때 짐 정리를 하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우리는 가게 사장의 신분 파일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36세이며 한중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을 따라 간수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1987년 10월 11일에 그는 강제로 한 여성과 관계를 맺어 유기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하는 동안에도 도둑질과 탈옥을 시도하여 1991년 9월 4일에 유기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5년의 형기가 겹쳐 총 14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어 2001년 2월 4일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는 한중의 대학 한진에서 우육명 가게를 운영하며 한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게 사장의 이력을 확인하고 라우리는 그에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전부 인정했으며 범행 과정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7월 6일 16살 미미라는 소녀가 그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8시에 가게 사장은 대문을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내와 직원을 보냅니다. 문을 닫은 후 그는 청소하고 있는 미미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미미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미미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인의 범행이 들길까봐 결국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정력에 못 이겨 이미 숨진 미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미미가 이를 관뒀다고 하며 그 때문에 본인은 가게에서 밤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사장은 숨진 미미를 토막내 그녀의 머리를 공헌에 묶고 나머지 조각은 가게의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저녁 그는 또 토막난 신체의 일보를 공중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가 진술을 마친 후 경찰은 그의 아내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7월 6일에 미미가 가게를 떠나는 걸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범인을 감싸기 위해서였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겁에 질려 바로 부인하며 그 당시 그냥 남편이 미미에게 성희롱을 하여 미미가 떠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 남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밖에 알려지면 장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고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고통스러운 말투로 남편이 변한 적이 없다고 하며 경찰에게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게 사장은 몸을 파는 여자를 수시로 찾아다녔으며 아내에게도 변태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20대 알바생이 일하게 되었는데 하루 만에 이를 관두게 됐다며 아마 남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라오리는 가게 사장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아내의 진술 내용을 쉽게 인정하였습니다. 2006년 4월 10일 저녁 퇴근 후 그는 가게 문을 닫고 그날 출근한 소녀에 대해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숨지게 하고 대학 한진 버스정류장 플랫폼 위에 지붕에 방치하였습니다. 라오리는 바로 사람을 보내 확인했지만 손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게 사장을 찾아가 물었을 때 그는 그냥 이상한 미소를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월 17일에 한중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고위 상해죄로 가게 사장에게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게 사장은 재판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라오리 형사는 마지막으로 그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문제를 가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출소도 하고 가게를 열고 또 장가까지 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가게 사장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어 참지 못해서죠.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제 눈앞에 왔다갔다 하는데 저를 꼬시는 게 아닐까요? 사실 그녀들이 반항하지 않았으면 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걔네들 탓이죠. 어차피 아무도 그녀들을 신경쓰지 않아요. 미미 보세요. 누가 걔를 찾기라도 하나요? 저는 그냥 걔네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라오리는 그제서야 가게 사장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삶을 새로 시작한 척 연기하는 거였고 사실 사회에 대한 원망을 품은 변태였습니다. 그는 또 본인을 구세주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넘겼습니다. 가게 사장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하며 사회에 대한 원망을 나약한 여자들에게 풀며 또 본인의 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가게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